월급 이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직장인이 6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60만 7226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3% 수준으로 이들은 월평균 20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또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리고 있습니다.